안녕하세요. 신축필라 분양전문 에세어진 본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은 부천시 심곡동에 위치한 이모시온입니다. 오늘의 현장 이모시온은 2층부터 14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15층은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최저실입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찾으시고요. 또 오늘의 현장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부천역과 매우 근접해 있으면서 심곡천이 바로 앞에 있는 좋은 위치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모시온의 소개 영상 시작할 테니까요? 저와 본부장과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매물 요약 정보입니다. 3룸 구조의 정석이라 볼 수 있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가 있는 세대로 호불호가 없이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축빌라의 현장명은 이모시온입니다. 이모시온은 2층부터 14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15층은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주거 세대는 2층부터 15층까지이며, 세대수는 총 84세대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다양한 평수와 다양한 타입의 구조로 인기가 매우 많은 현장입니다. 이모시온의 주차장은 지상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대의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출입하는 차량이 많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모시온의 주차장을 살펴봤으니,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건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선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정면으로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고요. 좌측에는 8칸짜리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중간에는 오픈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 하단부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과 기딤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물투명 유리와 하얀 프레임의 3연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넉넉한 수납과 편의가 있는 전실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주방이 보이는데요. 언제나처럼 거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트월 한쪽에는 월패드와 스위치들이 있고요.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과 템바보드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장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깔끔한 소파월은 4인 소파를 놓아도 넉넉한 면적입니다. 가족 모드가 좋아할 거실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방을 보겠습니다. 식탁등 아래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D급자 구조의 싱크대에는 3국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와이드한 싱크볼이 있고요. 오픈 수납장과 함께 냉장고 자리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차고 실속 있는 주방이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면적을 보니 안방인데요. 널찍한 창 덕분에 채광이 굉장히 좋고 환기가 용이해서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침대와 가구를 같이 비치해도 답답함이 전혀 없을 면적이네요. 안방 욕실에는 긴다리 세면대와 샤워기가 1차용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멀찍한 거울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브 욕실로는 적당한 면적이네요. 쾌적한 환경이 돋보이는 안방이었습니다. 이어서 메인 욕실을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에도 긴다리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위에는 널찍한 여다지 거울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공간을 나눠주는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레인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편안한 샤워를 도와줍니다. 공간 분리가 잘 된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채광 좋은 두번째 방은 오늘의 집에서 제일 작은 방인데요. 제일 작은 방이지만 가구를 비치하기도 충분하고요. 침실로 사용하기도 너무나 좋은 방입니다. 아늑함이 느껴지는 두번째 방이었습니다. 이어서 세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세번째 방은 중간방으로 다용도실이 함께 있는데요. 침실은 물론이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방으로 자녀분이 없으신 가정에선 취미를 위해 활용하거나 옷방의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은 방입니다. 다용도실에는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쪽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에는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네요. 활용도가 다양한 세번째 방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은 알찬 구성과 짜임새 있는 구조의 매력만점 현장이었는데요.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분양가 안내 및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신축빌라 심국동 이모시온 잘 보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